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지분 공공제 발언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정치권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에 동대문구 소재 청년주택을 방문을 해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지분 공공제라는 것을 강조했으며 땅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확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부동산 문제이고 특히나 주택 가격 안정화하면서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권을 하게 된다면 강력하고 대대적인 부동산 대격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이라든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약을 팔고 있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재명이 공공제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개념이 없어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지분 공공제 발언에 대해서 이거는 경제를 1도 모르는 발언이라고 비판을 했고 그는 현재 김동연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재명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충격적이라고 논평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우리나라 집값은 천정을 뚫고 시솟을 일이 자명하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우선은 공공제라는 것은 도로나 공원처럼 국민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공제이고 쉐어하우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조차도 방하고 구역을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저와 저희 가족이 이재명 후보의 분당 아파트에 함께 살 수가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재명 후보도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공공제의 또 다른 특징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임대주택에서 무료로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저렴하지만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집은 공공제가 아니라 가장 비싼 일생일대의 고가제라고 지적을 했고 이러한 고가제를 공공제라고 발언을 하는 것은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수가 없으니까 집이 없는 서민은 집을 살 생각을 하지 말고 공공주택에 살면 된다라는 차별적인 발언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재명 후보도 집을 보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도 임대주택이 아닌 집을 가지고 있다면서 후보님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169명 모두 다 집을 팔고 공공주택에 살면 공공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는 우리나라에서 집은 공공제가 아니라 정치제라면서 그 이유는 한 정권을 살리고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인도에서는 카레가 한국에서는 과거의 쌀이 그리고 지금은 집이 정치제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본인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집을 파기 전까지 주택을 공공제라는 말을 꺼내지 말라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거 현실성이 없다라고 비판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윤희숙 전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기본주택에 대해서 이거는 기본소득보다도 더 황당하다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고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세금을 그나마 많이 걷어서 나눠주면 된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어렵진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주택은 완전히 다른 문제로서 이재명이 역세권에 10억 정도짜리 좋은 집을 지워가지고 월세 60만원에 평생 살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거를 말만 들으면 너무나 좋은 정책인데 우선은 대한민국의 그런 땅이 어디 있는가라고 지적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땅이 없어가지고 역세권에 100만 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그리고 월세가 60만원이면 LH는 부채가 엄청나게 쌓일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공공임대주택 한 채당 LH의 적자가 1억 2천만원 정도인데 또 현대적인 금융기법으로 100만 채 건설을 위한 재정이 필요 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이재명이 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을 건너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에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해당 발언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제 이런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더 이상의 가짜 약장수에게 속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주택이든 지분공공재라는 발언이든 이게 현실성이 이곳을 떠나가지고 진짜로 문제인 것은 이 사람의 사상하고 생각인데 이번 정권 들어가지고 시장을 반하는 정책을 28번 이상 쏟아내가지고 국민들을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정신 못 차리는 정책을 쏟아내면서 사탕발림을 하고 있고 이걸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며 또 지금 이재명이 외치고 있는 공공의 재화라든가 토지의 구규화라든가 지분공공재라든가 불로소득 환원, 이익공유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한민국 경제체제하고는 맞지 않는 발언이며 이재명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지분공공재라는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싶으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집부터 공공재로 내놓고 나서 이런 말장난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집을 얼마를 갔던 국가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정당하게 집을 한 차라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꾼마저도 다 망쳐버린 정권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계속해가지고 자신들이 부동산 시장을 개혁할 적임자라고 외치고 있는 건지 보고 있으면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